나이스 근데 3명이면 보스 체력도 더 늘어났는데 괴물 수도 늘어나고 하면 되죠 뭐 까짓거 이거봐 이거봐 아까보다 얘도 잘 안죽어요 잠몹도 잠몹 아까는 샷건인가 한방에 잘 죽었는데 오 벌써 죽으셨어 아이 쉣 아 미치겠네 아니 아 이 몹의 패턴을 아직 제가 팍을 덜 했네요 아 점프 데미지가 진짜 세네 범위도 넓고 저는 방금 공격을 약간 한 0.5초 늦게 피할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빨랐어 헬프 헬프 땡큐 가끔 마이크 쓰기는 써야겠습니다 원래 진짜 안쓰는데 오 아까 이걸 죽었지 어어 벌써 방사능 오염됐네 피해야나 오 이거는 방어막이구나 아 어 총알없어 쉣 큰일났네 뭐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네. 확실히 3명이서 하면 더 재밌어요. 빡세긴 한데. 역시 이런 게임은 혼자만. 아, 총알! 오, 힐 필기. 나이스. 저 말고 힐 스킬 쓰는 척 봤어. 거의 안. 와, 범위 진짜 사귄데. 오, 셋 다 힐 필 드네. 나이스. 저 힐 필기. 저 힐 필기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. 오 해골 마스크 주는구나. 오. 그렇구나. 저 미친 왜 팀킬하고 난리야 얘는. 아이씨. 어딘가 맵에 무기 없나? 템 있을 것 같은데. 버스 잡으면 주변에 템 상자 있는데 왜 안 보이지? 보통 있는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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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